도교는 단학, 동학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동학의 핵심은 뭔가요? 우리 민족이 하느님 신앙에서 나온 거죠, 동학은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도 유교사회에서도 이니예지가 하느님이라고 배울 때도 다 하느님, 원리로서만 하느님의 만족 못하고 우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실존이 있다 하고 천지신명한테 기도했죠 거기서 나온 거죠 유학이 이니예지의 원리, 로고스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에 반동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자리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게 동학입니다 동학도 똑같아요 시천주 조화정이 뭡니까? 시천주 조화정 동학의 핵심 주문이 뭐예요?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늘 하느님 모시고 내 안에 하느님 모시고 살면서 조화정 하느님의 조화에 나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랑 똑같죠?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학이면 동학, 우리 민족에도 기독교랑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신앙이 서학에 반대 동학 이렇게 나온 거예요, 이름이 not편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